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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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깼어 정신이 좀 들어 선배 괜찮아 선배 끝에 정신이 없어서 내가 일단 여기로 데려왔어 괜찮은거야 어디 불편한지 선배 괜찮아 선배 끝에 잘못했으니까 내가 여기로 데려왔으면 안 돼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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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배 숨배 찢어진지도 모르고 그래서 아는숨이 진짜 피지 못해 먹는데 선배 괜찮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선배 아니 나 좀 저녁보는 사람들이었어 소미한테 그렇게 할 줄 알았었어 진짜로 아 왜이렇게 경찰에서 지금 확인하고 있어 내가 지금 못 찾았대 아직 못 찾았대 멘트 멘트 아니 성별 아 진짜 모르는 사람들 아 진짜 모르는 서도 그렇다니까 근데 손에 남은 있는거야 무슨 무슨 미칠 수 없죠 아니야 선배 선배 제이 아파하십니까 그치 선배 그사람이 선배를 멀고 이렇게 공격했어 선배한테 무슨 원하냐고 있는거야? 어? 선배도 모르는 사람들이야? 근데 내가 왜 이렇게 꺾은거야 선배는? 그러니까 아무튼 그게 다치지 않을 수도 아니다 선배. 잠깐만 기다려봐 선배. 선배 이거? 일단 물 좀 마셔. 많이 눌렀을 텐데 선배. 아니야 선배. 그런가? 난 그런거 없지도 몰라 선배. 정말이야. 진짜 괜찮은거지?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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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사람들이 왜 선배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 선배한테 원하니 있거나 아니면 원하는 간대한테 있거나 그 사람들이 시켜서 선배한테 그렇게 하는거 있으니까 좀 기다려봐야지. 아직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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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왜 그리고 accusement. 설마 내가 안걸로 생각하는건 아닌지? 내가 선배한테 왜 그런지 사야겠어? 선배가 자꾸 날 오해하고 의심하는 것 같은데 난 그렇게 한 적도 없고, 선배. 그런 적도 없어. 내가 선배한테 말로 그런지 사겠어. 안그래? 아니야, 선배. 정말이야, 선배. 선배. 정말 그렇게 보는 거야, 선배. 안 돼, 선배. 좀 이따가 하지? 어지러울 것 같기도 하고, 시켜 놀지 얼마 안 됐잖아. 괜찮아? 선배님, 지금 안 계셔. 두 분 다. 선배님, 늦게 좋으시다 보니까 괜찮은데. 좀 이따가 어느 정도. 아, 괜찮으시면 그때 가던데. 지금 이만으로 보는 건 안 되던데. 괜찮다니까, 선배. 진짜. 좀 이따 안 와도 돼. 그럼 된다니까, 선배. 선배님. 저는... 아니야, 선배. 내가 왜 선배는... 애선비까? 우회하지만,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. 너. 선배, 진짜 이렇게 안... 너무하다. 선배가 주소... 선배가 주소... 누워준 것 뿐인데 나이로 교회 심하고 후회하고 나이로는 선배한테 계신 거 자체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 선배 선배 나 괜찮으니까 조금 있다가 가도 돼 이제 알겠지 선배 아 선배 어 선배 조금 있다가 가도 되니까 너무 미안했으면 좋겠어 아니야 선배 괜찮아 선배 그때 내가 봤으면 큰애가 날 뻔했다니까 그 사람들이 왜 선배한테 그런 짓을 한 건지 경찰에서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아마 누가 시켰다 그게 더 얘기할 수도 있겠지 누가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그 아마 밝혀지게 되면 선배도 알게 되겠지 알게 되겠지 선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잘 될 거니까 아니야 선배 아니야 선배 진짜 왜 이렇게 날 의심할까 선배 내가 그 사람들하고 무슨 상관이야 모든 사람들이든 정말이야 진짜라니까 왜 그를 왜 그를 선배에게 열심히 많은 동격이었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니었던 것 같은데 선배 선배 이건 내가 선배한테 주는 선물이야 한 번 봐봐 보고 누르지 마 알았지 선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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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렇게 무서워해 선배 왜 그렇게 무서워해 선배 선배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 없다고 왜 그렇게 놀래 선배 선배 괜찮다니까 아니야 선배 진짜라니까 이건 그냥 내 마음이야 선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내 마음을 표시할 선배 그냥 내 마음을 표시할 선배 말해줬으면 좋겠어 선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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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에 들어 선배가 왜 그래 선배 왜 선배 왜 집어넣어진 거야 마음에 안 들어 내 선물이 내 선물이 마음에 안 드는 거냐고 선배 왜 선배 내 선물이 마음에 안 드는 거냐고 선배 왜 선배 내 선물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선배 내 선물이 안 드는 거야 선배 이런 식으로 날 우시하고 버릴 거야 선배 왜 이건 아니지 선배 왜 선배는 내 거야 내 거라고 선배는 내 거야 내 거라고 정말 안보이기도 안 드는 법 믿겨..선배는 영원히 내꺼니까..선배..선배는 내꺼야..영원히.. 아무에게도 못 뺏겨..안 뺏긴다고.. 선배..선배..선배..선배 나중에 봐..그럼 이만 나가볼게..선배 푹 쉬어..선배..